자 샤이니 엠카 컴백 무대 방송사고 대처능력이 화제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탠드 마이크가 밑에 부러졌어요. 어머 이게 헐거운 상태였는데 제 부분에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저는 기둥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세워봐야겠다 일단. 세워놓고 그다음 춤을 췄는데 그게 당연히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이제 그다음 멤버들이 밑에 베이스를 발로 차고 공을 밀고 종현이 형이 마이크를 잡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부분을 딱 앉았고 혼자 거기 딱 서있고 나머지 네 명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그 무대를 끝냈는데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많은 분들이 또 방송사고 대처능력이 좋다. 그래서 팀워크가 잘 맞는다 이렇게 또. 방송사고라고 하면 보통 뭐 조명이 떨어져서 여기가 누가 빠졌나. 그거를 이렇게 흘리는 거를 뭐 이렇게 퍼포먼스처럼 막. 이거 한번 해볼게. 따라주자. 여기 위에 저 헐거 깨놓고. 한국을 사고 대처능력이 뭔지 보여줄게. 이거 나한테 또 의사하기냐고. 그 형한테 떨어지면 되지.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몰라. 점심 정도는 없어서. 난 또 의사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